이제 2020년 새하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새 땅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 맘에 주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단대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 맘에 주가하여 빅소리라세 호수와 목밥만 앞두고 가세 우리 원하셔서 우리 주님 부르세요 여완의 우리 다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험을 당해도 다시 팔굽소 맘에 고통 버리고 빅소리라세 시험을 당해도 다시 팔굽소 삶에 던진 거니로 흰 소리를 하세 요수와 봄받아 앞으로 가세 무려할 처소의 주님 요수와 봄받아 요수와 봄받아 앞으로 가세 무려할 처소의 주님 도리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았서 여기만 답하려는 흰 소리를 하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았서 요수와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섬결하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섬결함으로 내일 우리 가운데 가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무려할 처소의 주님 도리세 요수와 봄받아 요수와 봄받아 앞으로 가세 무려할 처소의 주님 도리세 요수와 봄받아 앞으로 가세 무려할 처소의 주님 도리세 우리가 고을 본 주님 품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새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준비함으로 나이로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새 마음으로 우리의 새 마음으로